인도 사람들은 물금을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할까요? 저녁 식사시간, 요리를 만드는 주부. 대부분의 인도 가정에선 요리를 할 때 많은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어떤 음식을 요리하든 향신료가 기본이기 때문이죠. 어느 가정 부엌에나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향신료통. 특히나 인도 가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향신료가 있는데요. 바로 물금입니다. 물금의 노란색은 착색력이 강해 물금 가루가 많이 첨가된 인도 요리 역시 노란빛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인들은 물금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금은 인도 요리에 반드시 들어가는 식재료이자 상비약으로 통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식사 자리. 네 식구의 접시는 온통 노란색 투성인데요.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이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약 대신 물금을 챙겨 먹습니다. 그만큼 인도인들은 물금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식구의 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군가에서